캘리그라피를 하러 왔습니다 이거 쓴 거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캘리그라피를 하러 왔습니다 두 명이 하면 이렇게 화실을 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린무씨와 100만 돌파 기념 캘리그라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댓글에 어떤 문구를 넣고 싶으신지 의견을 많이 받았었는데 기억에 남을만한 문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채널 이름이 나는 이혜리잖아요 댓글에 많은 해롱이분들이 나는 해롱이 해주세요 라고 많이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글자 수도 괜찮은 것 같고 해리의 유튜브 100만 돌파인 아이덴티티가 잘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해롱이로 오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캘리그라피를 해볼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 없어요 이거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얇은 손을 하실 때는 얘를 세워서 할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점점 두껍게 얘를 눕혀서 눕혀서 점점 두껍게 천천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하기 힘들겠다 네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이 호기 약간 빠르네요 빠르네 좀 천천히 해볼까요? 이거를 보고 여기다가 쓰실 건데 중요한 거 글씨 체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강약을 써야 돼요 숫자같이 빨리 끝내면 숫자 피아노 치는 거 처음 피아노 숫자 학원에서 코도 대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근데 언니가 원래 글씨를 잘 써요 아 그러세요? 오 이거 글씨 쓰는 사람 잘 쓰는 사람이 이거 잘 쓴다고 했어 잘해요?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네 근데 왜 부수도 못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뭐요? 태연아 홍보 그게 마음껏해 귀엽다 내가 뭐를 하나하나 천천히 가느냐 생각해서 천천히 천천히 선생님이 백번 말할 수 있어야 됐어 천천히 해볼게요 아침에 끈다니 약간 해롱해롱하네 난 이게 귀여운데 아니면 이거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 거 같아 이것도 귀엽긴 하다 이것도 귀엽긴 하다 이게 위 있게 두 개 중에 가서 보면 드는데 그러면 밑에 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럼요 아하하하하하 뽑아서 이제 텀블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제 산착순 백분에게 텀블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그 이메일 주소를 안 남겼으면 못 드려요 오 잘하네 네가 쓴 거야? 응 아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되게 어렵네 이거 되게 이렇게 잘 어울려? 약간 이게 왜 어렵냐면 아 완전히 왔네요 이게 왜 어렵냐면 내 글씨체가 점점 나오니까 어려운 거 같아 이게 거의 켈리의 꽃 아니에요? 이 글씨체? 오 잘했죠? 제가 색 스캔할게요 오 잘했다 이번엔 성공할 테야 언니 이거 왜 막 있어? 선생님과 이형을 조금 작게 쓰면 될 거 같아요 두꺼운 거 조금 더 두껍게 하면 극단 얘기야 두꺼운 거 완벽을 위해 또 각인을 해야 되니까 전 그럼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또 봉지orean 어떡해요 못하겠어요 간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다 이상한 거 나는 솔직히 투표할게요 하나 둘 셋 장난 아니야? 다시 할래 다시 쓸래요 다시? 나 갈게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절대 아니더라 진짜 처음 들어봐 완벽주의라는 말을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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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걸로 그러면 내가 달라요? 확실해요? 드디어 각인을 할 캐릭라피가 완성이 됐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무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선물을 드리는 거에 의미를 담아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 이제 백만 영상을 찍은 지 거의 두 달 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직접 캘리라피를 한 이 문구를 각인해서 텀블러랑 그립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이 액자도 같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 받고 싶으신 거 아니죠? 잘 간직해 주셔야 돼요 백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근데 집에서 비교해 봤더니 진짜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이랑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골드 버튼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이아 버튼을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나누는 이혜리를 앞으로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